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거지같은 대리효도 강요에 개빡쳐가지고 결국 대호각성을 해버린 이 시대의 K-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. 무슨 사연인지 봅시다. 제목 아니, 며느리가 호구냐? 만만해? 뭔 효도를 하래 자꾸. 할머니가 낳은 아들 있잖아요. 니 아들. 어버이는 개뿔. 원제, 결혼하고 보니까 어버이날 개 극혐이야. 이제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 다가오죠. 정말 매번 느끼는 거지만 진짜 우리나라 시자는 다들 효도에 미쳐있는 것 같아요. 그것도 대리효도. 명절 두번에 어버이날 생신 등등등 각종 거지같은 행사들. 이제 당신들 선물 고르는 것도 너무 지치고 특히 용돈 때문에 등골 다 빠질 지경이라고요. 이거 혹시 저희만 이런 건가요? 아니죠. 아니잖아요. 그리고 저런 날에 혹시라도 정말 급한 일이 생겨 빠지면 즉 용돈이랑 선물 들고 집에 안 찾아가면 마치 뭐랄까 천하제일 쓰레기 부르자로 만들면서 가스라이팅으로 죄책감을 오지게 안겨주는 거 이거 너무 싫어요. 정말 싫어. 솔직히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친정부모도 피곤하거든. 근데 시대 아니 며느리한테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 거야. 막 징징대면서 아이고 누구집 며느리는 뭐 해줬다던데 이런 비교질도 극혐이지만 대놓고 용돈 적다고 사람 보는 앞에서 타박질하는 시문은 정말... 그래서 나도 처음엔 웃으면서 해줬죠. 그런데 몇 번 당한 뒤에 이젠 그냥 아예 안 해줍니다. 왜? 그렇잖아요. 해줘도 욕을 처먹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안 주고 욕 먹는 게 훨씬 더 낫지. 그래도 남편 같은 경우 저랑 같은 생각이라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는 부모한테 효도 강요하는 거 이거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. 특히 미혼일 때 즉 혼자일 때보다 결혼하고 나니까 더더욱 강하게 느껴져. 그리고 여기서 더 웃긴 건 대부분의 남자들 그렇잖아. 어버이날이든 명절이든 크게 관심 없고 안 챙기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욕은 여자가 다 쳐먹어. 내 주변에 있는 언니들 친구들 다 죽으려고 해요. 뒤에 후기 있습니다. 댓글 1번 진짜 이거 100% 공감해. 어버이날 같은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 뭐 생신도 따로 챙겨야지. 명절도 챙겨야지. 제발 어버이날만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좋겠다. 댓글 그럼 어린이날도 없애야지.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닌가? 2번 그건 쓴이가 시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. 좋은 시부모는 달라 소리 안 하고 또 받으면 되게 미안해하고 또 서운한 게 있어도 그런 티 절대 안 냅니다. 그냥 조용히 뒤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죠. 댓글 맞아요. 저희 양가 부모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세요. 선물 같은 거 준비해가면 저희들 돌아갈 때 용돈을 더 많이 얹어 주시거든요. 2번 저희 시부모님도 그렇습니다. 당신들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닌데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. 네 용돈 해라. 네 용돈 해라. 기름값 해라. 이러면서 단돈 10만원이라도 막 쥐어 주시지요. 그래서 더 안쓰럽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더 챙겨드리고 싶어요. 3번 이거 레알이야. 어버이날 양가 한 번씩 방문하면 꼭 그렇게 어찌해서든 용돈을 주려고 하세요. 어머님 저희도 돈이 있어요. 괜찮아요. 넣어두세요. 이러면 요즘 맞벌이를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시대라는 거 우리도 알고 있다. 챙겨줄 수 있을 때 받아라. 이러면서 막 억지로 주세요. 3번 그러게 자기 자식들은 그냥 놔두고 무조건 며느리들한테만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 건지 진짜 거지 같아. 게다가 비교적 하는 거 들을 땐 진짜 확 쳐버리고 싶거든. 확 받아버리고 싶어요. 아이고 다른 집 시모 며느리들은 아니죠. 다른 시모는 며느리한테 집 사주더라. 이렇게 말하면 뭐라 할지 너무 궁금하다. 4번 하 이거 진짜 공감해요. 결혼하기 전에 어버이날 같은 거 그냥 우리 엄마 아빠 가슴에 꽃 한 송이 달아드리고 같이 밥 먹고 화기애애하고 훈훈하게 지내던 그런 행복한 날들 뿐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진짜 어버이날 전쟁이야. 무조건 의무적으로 찾아가 용돈 챙겨드려야 되고 만약 안 가면 바로 쓰레기 되는 거죠.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어버이날이 이렇게 의무가 된 건가 싶다니까요. 쓰레기 된다는 말 진짜 오지게 공감하고 갑니다.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어버이날을 앞으로 공휴일로 지정을 하니만 이딴 미친 소리들 해대던데. 내 장담한다. 만약 이거 공휴일로 지정하면 진짜 큰일 나. 그래도 명절의 경우 휴일이 길기라도 하잖아. 근데 어버이날은 빨간날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그 전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양가에 왔다갔다 하거든요. 다들 그럴 거야. 근데 이게 만약 휴일로 지정이 되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다. 휴일인데 당일에 왜 안 오냐고 난리칠 거 100%잖아. 모르긴 해도 이거 되면 이혼율 최소 지금보다 두 배는 더 올라갈 거다. 명절 증후군 저리 가라지. 5번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다른 나라도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등등 이런 거 다 있다고. 또 크리스마스랑 추수감사절도 가족들이랑 보내고 그러는 건데. 오바 좀 작작하세요. 되될까요? 맞아요. 세계 어디든 이런 날 다 있죠. 근데 저런 나라들은 우리와 달리 며느리를 잡지 않는다는 게 바로 큰 차이점이죠. 2번. 그래 있어 있는데 며느리한테 뭐 안 바라지 시키지도 않고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할 거면 이런 것까지 좀 정확하게 하든가 해라. 3번. 아니 그래서 지금 네가 말한 그 다른 나라들도 우리처럼 효도를 빙지하여 며느리한테 첫빙 뜯고 그런 거 있나요? 있으면 말해봐요. 6번. 아 요즘 보면 돈 케이크에 돈 다발 등등 아주 그냥 다양하게 개발해가지고 당황스러울 따름이야. 생일을 무슨 1년에 5번씩 하는 느낌이 든다니까? 7번. 아휴 딱 보니까 우리 심화하는 거랑 똑같네. 아들 둘 있는 집안인데 진짜 웃긴 게. 결혼시키기 전에 자식들이랑 각자 지내면서 어버이날 같은 거 진짜 단 한 번도 안 챙기다가 내가 결혼하니까 대뜸 이제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나도 효도 좀 받아보자. 진짜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. 아니 본인 아들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아들이라 원래 그래 무뚝뚝해 둥가둔가 이러면서 대우 같은 거 한 번도 못 받고 살다가 그거를 이제 며느리한테 요구한다니까요.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이런 거. 그래서 그랬지. 나한테 이딴 거 떠넘기지 말고 가족들 모두 다 같이 어버이날 제대로 챙겨라. 이렇게 남편한테 말을 했고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어요. 그래 같이 챙기는 것까진 당연한 거야. 근데 그걸 며느리한테만 따로 요구하고 바라는 거. 이건 진짜 이상하고 개그지 같은 문화죠. 우리나라밖에 없어. 8번 야 오늘 뉴스 보니까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좋겠다 이런 설문조사 했더니 60대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해요. 뭐라더라? 어버이날 자식들 얼굴 못 봐서 아쉽다 이런 소름도다. 우리 시부모도 당연히 찬성할 거야. 와가지고 일박하고 용돈 주고 또 밖에 모시고 나가 맛있는 거 사줘야지. 아흠 이럴 거 같다고. 어우 미친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올라오네. 9번 여기 댓글들 뭐냐? 너희들이 부모한테 받은 거 생각 안하고 말을 진짜 함부로 안해? 어이구 진짜 다들 글러쳐먹었구만? 9번 아니 내 부모한테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. 10번 시자들이 지 자식도 아닌 며느리한테 참 기대니까 소름 돋는다 이거 아니야? 10번 이런 띠발 그럼 공평하게 며느리의 날도 만들어줘? 추가 그래요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에겐 싫든 좋든 받은 게 있으니까 효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죠. 아니 누가 언제 안 한다고 했어요? 그냥 그것도 좀 귀찮고 피곤하다 이거지. 하지만 시댁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? 아니 그 효도를 왜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한테 바라냐고. 아니 나를 낳아주기로 했어. 키워주기로 했어. 도시락을 사줘서 뭐랬어. 30년 넘게 생판 모르는 남으로 지내다가 지 아들이랑 결혼했다고. 갑자기 이러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돈 내놔라 선물 내놔라 이러는 게 정상이냐고요. 나를 낳아준 내 부모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.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라고 나름 열심히 챙겨줬더니 고작 한다는 게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질하고 타박질하고. 아니 내가 무슨 동네 후고 새끼도 아니고 이걸 왜 받아줘야 돼요? 그리고 뭐? 지원받은 거 없냐고? 지원받았으면 그렇게 하라고? 그래 뭐라도 하나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게 인지상정이지. 좋아요. 그렇게 몰지각하고 염치 없는 인간 아닙니다. 분명히 말하는데 시댁에서 단 한 푼도 못 받았어요. 오히려 우리 친정에서 챙겨주면 챙겨줬지. 아니 근데 지원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좋은 날 서로 웃으면서 기분 좋게 밥 한 끼 하고 헤어지면 부담 없고 좋은 거 아닌가? 그렇게 했다면 나도 이런 생각 안 하고 글 안 썼어. 좋게 지냈겠죠. 다들 그럴 거야. 근데 꼭 시모가 대놓고 그지 같은 부담을 팍팍 주니까 좋은 마음도 하루 이틀이지. 내가 이걸 언제까지 참냐고.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지 어디 뭐 도닦는다고. 저래? 아니면 깊은 산 동굴에 쳐 끼어 들어간 겁니까? 그런 거 아니잖아요. 특히 우리 시모는 맨날 나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. 나는 시집살이를 진짜 편하게 하는 거다. 이러면서 자와자찬 오죠. 나 같은 시모가 없대. 이러는데 그래 당연히 없겠죠. 아니 용돈 적다고. 밥 먹다 말고 며느리 보론 앞에서 성질 팍팍 내고 비교적 하는 시모가 어디 흔하겠냐고. 진짜 이거 옛말에 그런 말 있죠. 해줘도 지랄 안 해줘도 지랄. 너무 그지 같아. 참고로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근데 자식한테 안 바래요. 뭐라도 하나 더 못해줘서 그게 미안할 뿐이지. 그냥 손 하나 안 벌리고 나중에 내 스스로 먹고 사는 거.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따름이야. 또 그렇게 되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는 거고요.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.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야. 부모들한테 절대 안 기대요. 특히 시댁은 더더욱 안 기대요. 아니 뭐 기댈 것도 하나 없지만. 어쨌든 댓글 1번. 매번 느끼는 거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니라 가정 파괴의 달 같아요. 2번. 그러게 4월 말만 되면 이상하게 늘 우울했어요. 우리나라 진짜 법 좀 개정해가지고 온갖 그런 그지 같은 날들 폐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. 아니 외국 바보야.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. 3번. 효도를 왜 며느리한테 바라냐고. 그럼 왜 소개팅 밥값은 남자한테 바라는 거냐고. 아! 대댓글. 아이고 찌질아. 소개팅을 하지 마라 그냥. 그리고 요즘에 거의 대부분 더치페이해. 너 같은 것들 때문에. 4번. 4월 말에서 5월 초에 항상 울리는 시부모의 전화. 진짜 공포스럽긴 하더라. 특히 이거 안 받으면 하루에 수십 통을 해대더라. 아우 또 무슨 그지 같은 요구를 할지.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와요. 솔직히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. 옛날에도 몇 번 이야기했던 건데 어버이날 뭐 또 뭐 아니 어버이날 떠나서 나는 명절부터 좀 없앴으면 좋겠어. 물론 명절때 가족들 얼굴 보고 친체들 보고 좋은 것도 있겠죠.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안 좋은 게 너무 많아. 명절만 지나면 이혼율이 그렇게 올라간다 하지 않습니까? 왜 그러겠습니까? 어디 그뿐입니까? 좋은 소리 안 듣잖아요. 명절 증후군이란 말이 왜 생기겠습니까? 아마 잔소리 듣고 너는 공부를 하니 직장을 다니니 결혼을 하냐. 그냥 안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. 이거 왜 해?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